으흐흐흐 흐흐흐 와 이렇게 못 가볼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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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갱거루 안녕? 그래 까자주고 이렇게 가깝게 보는게 어디야? 그래 얘네 당근 주면 안 먹는다고 얘네도 맛을 알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까자인데 맛있지? 아 아니 그것도 뭘 그러고 싶다 아 까자 하나 꺼볼까? 안올 거 같은데 우와 이렇게 와 무서워 이렇게 무서워 무서워 이렇게 무서워 무서워 아우 얘 나 왜 이렇게 먹어 하하하핳 으흠흠흠흠흠 으흠흠흠흠흠흠흐흠흠흠흠흠흠흠 우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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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무서워하하 이 거 무서워 의 마음이 무서워 휩쓰 스스로 띠가 슬쩍 욕심이 많네 띠가 슬쩍 욕심이 많네 가자 오가 샐러브 띠가 슬쩍 당근 주면 안 먹는다고 그랬어 바나나에서 먹어야옵니다 Moo 짜파티 없다고! 없다고! 없어! 넌 다 먹었어! 야, 얘네 영어로 영어로 해야 돼. 한국어 못 알아주는다고. 아, 너무 무서워. 저기 귀엽다. 저기 가져가서 저 아직 먹고 있다. 안녕! 빨리 가! 이제 없어! 하약하지? 너는 위험하잖아. 빵 할까? 아니, 너 원래 뛰지마. 이건 뭐야? 어, 얘네. 아, 근데 왈라비가 예쁘다. 아, 가도 돼? 이거 깔리네, 없어? 없어, 없어, 없어. 주는 게 재밌었나봐. 근데 애들이 열정적이야. 손을 막 차 안으로 넣어가지고 빠져먹으려고 그러고. 얼마까지 막 들이밀고 그럴 줄 몰랐어, 정말. 그래. 그리고 우리 나중에 가려고 유리창 올렸는데 유리창 잊혔잖아. 캥거루 오늘 못 볼 줄 알았는데 그래도 봐서 다행이다. 엄청 재밌었는데 나도 캥거루 보고 싶었는데. 감사합니다. 아니에요. 와, 이거 못 가볼까 이거 이거 이거.